아 2등 1등 느낌 세하다 1등이 여기 1등이 여기 2등이 여기 2등이 있어 2등 있네 아 2등 있네 아 가운데가 3이래 진짜 너무 힘들지 아 죄송하네 오우 오우 이거 세이래 그 얘기야? 오우 쓸데 없잖아 근데 하하 잡아서 좀 맞는 사람 있는데 그래? 맞아 맞는 편이야? 원래는 줄 알았지 나? 아니 어떻게 봤는지 뭐 느낄 거 아니야? 가슴이 뛰어. 응? 장어 먹는데 가슴이 뛰어? 설레고 설레고. 이름은 양념 된 장어. 우리 장어라고? 한 마리구나. 와 이거 하면 됐지 뭐. 다 한 마리도 아니구나. 꼬리가 없네요? 첫 꼴이 열려왔네. 꼬리가 열려왔네. 꼬리가 열려왔네. 이게 어디냐? 와 그래. 쎄하다. 형 싸늘해. 형수가. 3등 팀도 준비된 게 있는데요. 오고 있는 중이어서. 오고 있다고요? 조금 있다가 준비가 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기로. 심지어 여기서 팔지도 않는 거예요? 장어는 아니네. 지금부터 식사를 즐기시면 되는데요. 쌍쌍 특집인 만큼 반드시 짝꿍끼리 사이좋게 서로 먹여주셔야 합니다. 아아. 처음부터 끝까지. 쭈요? 짝꿍이 먹여주는. 그렇지. 좋지 뭐. 보고 맞추면 되지 뭐. 어. 저. 바지락쭈. 아 이게. 진짜 맛있겠네. 죽고 좋네. 맞지 마. 자. 아 참. 안 돼? 간 좀. 안 돼? 간 좀. 지금 간 조금. 있기 전에 뒤집어. 이렇게. 이렇게. 미안한데. 저는 이밖으로 식사 터지면 안 돼요? 뭐에요? 많이씩 먹어야지. 이렇게? 네. 김치랑. 엄청 크구만. 이야. 혹시 애들이 먹여주니까 입에 딱 붙네. 그래? 딱 알맞어? 오케이. 밥을 좀 더 넣어줘. 됐잖아, 괜찮아. 이것도 좀 얹어줘. 아니야, 아니야. 고사리, 고사리 좀. 아니, 저를 얹어달라고. 난 온전히 죽만 딱 한 입 먹고 싶어. 근데 누구 이렇게 먹여준 적 있어요? 난 많지. 어? 진짜? 아이, 아이들. 아... 형은, 형은? 그렇지. 자세가 불안해해 벌써.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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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아휴, 좀 적긴 한데. 쎄. 아, 천천히 먹어. 쎄. 아, 천천히 먹어. 자, 세은이 형. 아, 동생 그러면 애기들 막 먹어주면 돼요? 음! 뭐, 러브샷? 먹으실 거다. 카레대요. 응. 세은이 형. 아, 동생 그러면 애기들 막 먹여주고 그래요? 그렇지. 애기들 먹여줘야지. 이 애기는 왜 안 먹여줘요? 이 애기는 왜 안 먹여줘요? 남이 누구 먹여준 적 있어? 아, 전, 저 강아지. 입. 그럼 내가? 입. 그럼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강아지. 강아지 여기 있다.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해. 형님 피부처럼? 야, 아무 장난 아니네. 인딘이 형은 거의 네 번째 꼬리 같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장어에서 삼겹살 냄새 나지? 원래 장어는 풍청이야. 풍청 장어. 그니까. 첫 장어로 이거 먹으면 입맛이 맛있겠다. 이거는 조카이. 장어 소위밥. 형, 저 장어 잘 구워요. 그래요? 네. 오. 진짜 죄송한데 저희 거는 많이 늦어요. 진짜 엄청 바삭하겠다. 맞아 맞아. 라비스탈을 한번 싸줘봐. 일단 하나는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한번 맛을 보고. 아, 라비스탈이야? 좋습니다. 세비지. 으응. 얘네라. 탄력이 엄청나요, 데기龄. 와, 진짜. 입술에서 씹을 때도 탁 탁 그러시는 느낌 맞아요 그냥 한번 그냥 한번 소스에 찍어 같은 소스에 찍어 소스에 찍어 맛있겠다 잘 봐 너 이런 놀아잘 고민다 잘 먹어야 맛있지 냄새라도 어떡해? 아, 눈이 안 좋아지? 왜 이렇게 안 좋아지? 당장 만나 왜 이렇게 안 좋아지? 왜? 분명적으로 나오지? 와, 진짜. 나 장어 진짜 좋아하는데. 아, 예. 형님, 이 분같은... 으응.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